애국기업 좋은 상품 소개해드리는데요 파리오 구기자입니다 진액이에요 근골 튼튼하게 하고요 양기세기하고 얼굴빛도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에 도움되고 당뇨 고혈압 시력개선 필요회복에 좋습니다 이봉규TV 특가 할인으로 1 플러스 1 이벤트 합니다 전화하십시오 365일 이거 드시면 됩니다 전국노래자랑 여기 김신영이 짤리고 남미석이 등판하는데요 전국노래자랑은 KBS의 간판 프로거든요 시청률 아주 좋았는데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김신영이가 그때 발탁됐을 때 뜨악했어요 송혜 선생님은 그때 당시 95세 이런데 아주 젊은 개그맨이 되길래 처음에는 뜨악하고 이상하다 했는데 뭐 그렇게 신선한 발탁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냥 그런데 시청률이 이게 시청률이 깡패입니다 시청률이 말해주거든요 이게 안 나오니까 쭉 반토막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1년 반 만에 교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좌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잘린 거는 문재인 시계를 시계 찬 거 그걸 자랑해서 잘린 거다 이러고서는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받은 거다 이것들이야 뭐 있어요 개수작들이야 그런데 발탁은 문재인 정부 때니까 뭐 좌팔해서 발탁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야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김신영은 제가 잘 알아요 강적들 할 때 한동안 패널이었어요 같이 저한테 아빠 아빠하고 그리고 제 옆에 또 앉았어요 앞에는 김갑수 앉았고 이준석 앉았고 제 바로 옆에 김신혜를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아빠 아빠 구투리 케미가 좋았는데 이 정치 얘기 그때 할 때는 전혀 좌파 우파 이런 거 티를 안 내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정치색을 티를 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보고 전혀 좌파 우파 티를 안 내요 그러니까 무슨 좌팔에서 무슨 탄압을 받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티를 내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김은국 같은 사람 정준호 이런 사람들은 아주 서른도 이런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고 우파에서는 좌파에는 많아요 좌파는 뭐 연예인들이 티내는 사람 왜냐하면 다 연예계는 좌파 시장이 크기 때문에 거기는 티를 내면 사람이 굉장히 많고 우파에 티내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김신용이가 좌팔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건 김신용이한테 본인한테 물어봐도 알 거예요 그건 뭐 자기 김신용 자체가 정치색을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좌파 겟달들은 짤린 게 무슨 문재인 시계를 여기 시계 사진도 있죠 이거를 그건 우리가 문재인 시계 찾는지 알지도 못했어 그리고 김신용이가 무슨 좌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티를 안 냈는데 그런데 짤리니까 이런 것과 같이 뒤벗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청률이 반토막이 났어요 전국노래자랑이 최고 시청률이 20% 갔던 겁니다 송혜 선생 때 그게 이제 최고 시청률이지만 얼추 따가서 10%는 넘었어요 20% 최고 시청률이고 10% 넘었거든요 10% 때 떨어져 봐야 8, 9%였는데 김신용이가 들어와서 5%, 6%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시청률이 반토막이 났 거예요 반토막 이상 났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나에게는 평균자가 반토막 났다고 보죠 시청률은요 광고 영업하고 직결됩니다 시청률이 좋으면 좋은 광고들 비싼 광고들이 막 붙어요 근데 시청률이 그만 그만하면 좋은 광고들이 안 받고 광고 단가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회사의 경영의 큰 잣대가 시청률이에요 그런데 반토막 났는데 이거 가만 내비둬 1년 반이나 됐는데 1년 반 만에 결국 교체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도 몇 번 봤거든요 김신용이 또 아끼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전 노래 프로를 좋아하니까 봤는데 송혜 선생님 할 때하고 영 그 맛이 안 나더라고 처음엔 좀 기대를 했는데 김신용이가 센스가 있고 참 잘 웃기고 코미디 잘하고 그러는데 예능 프로도 잘해요 그런데 이런 MC 단독 MC 아니에요 단독 MC의 중압감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요즘 단독 MC 노래 프로에는 신동엽이가 압권이 두구만요 김성주도 잘해요 미스터트롯 미스트로트의 김성주도 아주 잘하죠 단독 MC로 그런데 역시 신동엽이가 이번에 현역 가왕에서 보니까 아... 역시 굴욕이 그런데 김신용이는 거기에서 밀린 거지 무슨 문재인 시계 찼다고 우선 골값들을 떨고 가지 그렇다면 대놓고 좌파하는 놈들 다 잘렸게? 시계 한 번 찼다고 잘리면 대놓고 좌파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연예인에 그것도 다 잘렸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웃기고 앉았네 그리고 남이석이도 제가 잘 아는데요 남이석이도 하고도 술도 여러 번 같이 먹고 그랬는데 이 저 여우예요 아유 정치 티 안 내 우판지 좌파인지 나도 몰랐는데 뭘 그래 정... 술자리에서도 티 안 내요 정치 얘기는 안 해 우파고 좌파고 이 사람은 다 만나요 만나는데 저도 만났으니까 근데 정책이 일부러 나오면 그냥 고개 돌려 그런 여우인데 무슨 우팔에서 남이석 꼽고 좌팔에서 김신용이 짤르고 천만의 콩떡 만만의 콩떡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남이석이는 이제 남이석이 발탁은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송혜 선생이 완전히 연예계 원로 그냥 구력의 상구력이죠 해당 정국 노래자랑 인기로 장수 프로인데 영한 사람을 한번 꽂아봤어요 아주 신선하게 파격적인 발탁을 해서 해봤는데 1년 반을 끌어봤는데 이제나 살아날까 저제나 살아날까 안 되니까 그 중간 정도 송혜 선생과 김신용의 중간 정도 구력 근데 이제 같은 그 개그맨 필로 이제 정국 노래자랑 끌어가야 되니까 그 이제 연예계의 어떤 구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거 중간 정도에 남이석이가 괜찮을 거 같아 해서 발탁된 거 같습니다 이것도 나이스한 선택 같아요 제가 봐도 남이석이가 그 능글 능글 하면서 그것도 진행 잘하거든요 여기도 단독 MC로 잘하지 그 이만갑에서 단독 MC 오랫동안 하잖아요 순발력도 있고요 그래서 발탁된 거지 무슨 좌파 우파 같은 소리야 이것들은 하여튼 야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더 많아 더 많아 우리가 그리고 이것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또 3주 전에 하차 통보를 해줬대요 3주 전에 통보한 거 가지고 이게 너무 냉정하다 뭐 이러는데 야 이 자식들아 3주면 많이 봐준 거야 이봉규 얘기할까? 이봉규가 한때 전성시대 때 화양연화 시절에 야 오도바이 타고 다니면서 방송했어 왜 오도바이 타고 다니면서 방송인 줄 알아? 차로 맥혀서 갈 시간을 못 대니까 하루에 막 일곱 개, 여덟 개, 열 개씩 했어 하루에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그러니까 미쳐 이 방송국에서 저 방송국 가는데 차로는 도저히 약속을 못 잡아 그래서 맥히는 날 이런 날은 퀵 오도바이를 불러서 앞에다 대기시켜 놓고 그냥 엘리베타 타고 뛰어내면서 오토바이 뒤에 그냥 타면 그냥 달리는 그거는 러시아하고 뭐고 없으니까 쌩쌩쌩쌩 달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때 짤릴 때 야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다 짤리는데 3주면 나는 너무나 감사하지 야 방송 3시간 전에 4차 통보 받았어 이게 어디서 3주 가지고는 지랄이야 3시간 전에 강정은 녹한 날 알려주더라 정치 옥타고는 내일 아침 방송인데 오늘 저녁에 짤르고 이게 다른 프로그램은 3시간 전에 아 오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고 이것들이 어디서 이씨 그냥 싹 다 날려버렸어 그냥 한방에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어디서 개구라야 이것들이 3주? 강정은 왜 녹화하는 날 알려줬냐면 강정은 녹화 방송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섭섭한 소리라도 방송해서 생방송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방송은 3시간 전에 그냥 잘라버리는 거야 그냥 그냥 하루 전에 잘라버리고 근데 강정은 녹화니까 편집 때 내가 헛소리하면 드러내버릴 수 있으니까 녹화 한 날 분장하는데 PD가 와서 아유 선생님 오늘 마지막이라고 그러더라고 난 이제 예감했어 왜냐면 그 전에 그 전날 내가 다 잘렸거든 그 전날 그리고 그 다음날 강정 녹화 갔더니 얘기하더니 알고 있었어 오늘 그런 얘기 할 줄 알았어 어떻게 아셨어요 야 내가 어저께 다 하차 통보 다 어저께 다 받았는데 강정이라고는 날 살려 둘 것 같으냐 아유 내가 그렇게 바보냐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 오늘 마지막 재밌게 할게요 그랬어요 3주 같은 소리야 3주 전에 교체 통보했다고 그걸 갖다가 냉정하다 정치판 보다 냉정하다 뭐 어쩌고 이게 어디서 개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 전효옥 전 의원도 그래서 꿀단지 엄마 그래서 이거 김신영 이 하차된 거 좌파들 뭐라고 그러는 것도 맹렬히 비판하셨네요 여기에서 이제 전효옥 씨도 얘기했지만 남이석 씨 굴하지 말고 제2의 송해가 돼달라 그런데 잘할 겁니다 제가 남이석도 잘 알고 김신영도 잘하는데 남이석 잘할 거예요 그리고 적임자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 순발력이나 그 다음에 재치 그 다음에 이 담력이 있어요 그런 큰 무대는 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3박자 다 갖추지 않았나 그 구력면에서도 김신영은 자치 있고 잘하는데 예능 프로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노래 오디션 프로의 그 큰 무대에서 혼자 단독으로 그것도 다 야외잖아요 그 단독으로 하는 거는 조금 더 연륜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고 그 예능에 그 맛깔스러운 순발력 감각 그리고 또 인간성이 괜찮아요 김신영이 앞으로 뭐 좋은 프로 맡을 테니까 너무 그 의기소침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거 뭐 좌파라서 당났다 이런 거에 노란하지 마라 신영아 그렇죠 이렇게 좌파들이 너를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아 나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지금 뭐 시청률이 안 나오고 그래서 뭐 그렇다 쿨하게 인정해 신영아 그래야지 이거 니가 너도 잘할 거 아니야 시청률 떨어진 거 니가 뭐 문재인 시계 찼다고 잘린 거야 아 니가 잘할 거 아니야 그럼 니가 페이스북에라도 써 그거 아니라고 아니 문재인 시계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다 잘리기야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자니 하여튼 신영아 좋은 프로 맡을 거야 앞으로 너의 어울리는 프로 다 어울리는 게 있어 나도 그 전에 해보니까 나의 안 어울리는 게 있다고 동치미 같은 데 내가 몇 번 나가서 했는데 나한테 안 어울리더라고 근데 뭐 강적들 같은 거라든가 정치국들하고는 내가 하면서도 어우 나한테 어울린다 이렇게 느꼈고 그런 게 있어 안 맞는 옷이 있단 말이야 그건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입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나민석이 기대해 봅니다 천국 눈에 절어라 하하하 희석아 연락해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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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